Q. 2대2 바깥쪽으로 좀 물러나주는 2대지입니다. 자 이 타이밍. 썸팅 지르죠? 안 맞았어! 그런데! 아! 힐! 힐! 힐까지 뒤에서! 아니 찡 힐 속도! 아니 원래 부어야 되는데 힐 때문에 한 틱을 버팁니다. 거의 부활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2대2 자 썸팅 찍혔습니다만 앞쪽에 부세이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각위! 오 썸팅! 에이스? 아니 피스톱! 지금 에이스 하고 싶어요. 아! 급해요 급해요! 아니! 아니 왜 그러냐면 에이스의 눈이 멀어서 질 뻔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알렉스 지금 화났습니다. 우리가 없지 않다라는 힌트를 주고 있고요. 오우! 두 바디가? 보자마자 갔는데요? 이번에는 썸팅부터 잡혔어요. 함께 봐주고 있습니다. 퓨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바이가 역으로 이 타이밍에 여기를 판다는 거는 오! 찡이 잡았죠? 이거 다바이 때문에 몰라요. 자 이러면 열립니다. 오! 마인드 프리! 하지만 사이먼 트레이드 생태이! 사이먼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혼자 못 버티네! 자 이미 어렵습니다. 이 타치 충만 남았습니다. 근데 오늘 페이퍼넥스가 진짜 단단히 벌었네요. 오늘 진짜 공격적인 게 뭔지 보여줄게. 우리는 뜸 안 들인다. 그렇습니다. 시원시원한 경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무조건 가져가쳐야 될 텐데 포세이크에 여기로 또 보고 있었습니다. 피스톨 스타팅 포인트 맡겼지. 지금 럴킹도 포세이크는이지. 자 사이먼 크네부터 일단 찡을 긁었습니다만 칸칸 다가위 정리. 가요? 오 노바디! 아 이거 거래막 나올 수 있어 이러면? 이런 포세이크 먼저 잡자. 노바디 불러야죠 이거. 같이 해야죠. 근데 이거 나갈 필요가 없는데 잠깐만요. 오! 2대즈! 야 이게 스파이크가 드랍이라 사실 무리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우 바로 헨달로 그냥 금속교전? 역시 잘 쏴요. 2대즈. 잘 쏩니다. 절약왕이 나옵니다. 2대즈. 예전에 아밥과 행선지는 계속 반대로 움직이네요. 일부러 중요한 라운드로 비를 가고 와! 아니 뭐 에임이 되니까 이게 뭐 사실 L을 가든 비를 가든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지. 그거 말고는 아니거든요. 다른 건 없거든요. 아니 다른 팀은 막 요원을 변경하고 돌리는 운영을 준비하지만 우리는 원래 A만 때리니까 오늘은 B만 갈게요. 근데 막기가 힘들어요. 이미 이런 템포나 트레이드 각이 뺏긴 것만으로도 도전에서 많이 말렸습니다. 와 지금 와 결국 페이퍼넥스가 이번 라운드까지 다시 한번 되찾아옵니다. 자 일단 위치 파악이 됐습니다. 석가리 쪽에서 2명. 오포 들었는데 A 리테이크랑. 자 선광일. 아 사이머 합력. 자 스모기까지. 자 스모기 한 번 더. 잘 쏴주고 있는데 그래도? 네 근데 이게 리테이크가 되면 또 다른 양상이죠? 잠깐만요. 마인드 프릭이라 봐야돼요. 마인드 프릭이라 마인드 프릭이라. 마인드 프릭이라 봐야돼요. 클러치머신 마인드 프릭. 아 한방차 profit. 우와 가라가. 체력 5호를 앞둔 시간이 안돼요. 오포 어떻게 해요 오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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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파 탁. 그의 희망마저 떨어집니다. 아 이거 단발의 차이로 안됐어요. 아 그럼 유일하게 더블. 예 장막은 B로 가는 것처럼 쳐놨고. 오적 노바디가야죠. 자 이런것이 해야죠. 노바디 트레이드 되면 안돼 이거. 누와리도 빼야돼요. 아니, 욕심되면 안 돼요, 스모기 이거. 오! 스모기 앞에 썸틱 다시 한 번 잡았어요. 자, 그리고 구덩이를. 어, 잠깐만요. 구덩이 써준 거는 그래도 아, 그러면 돌린다. 자, 캉캉으로 이어집니다. 자, 몇 명 빠지나 본다. 이제 땡겼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이퍼 구덩이가 내려가야 돼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이제. 다바이가 이제... 근데 설치는 해야 돼요. 아, 시간이. 사이버니 버팁니다. 시간 안 돼요, 이러면 설치까지가 안 돼요. 오, 사이버니! 야, 다바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썸틱 걸렸고 언더 지웠어요. 이러면은 썸틱 그냥 시간 버는 용도거든요. 자, 연막. 자, 일단 구덩이를 살려줬습니다. 네, 자, 스모기가 찡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 리테이크 당할 수 있어요. 와, 펑크! 펑크 있을 만한 곳에. 썸틱! 썸틱 썸틱 썸틱! 자, 그리고 다바이 위치. 다바이. 아, 근데... 야, 트레이드! 트레이드! 포테이크! 오늘의 포테이크! 야, 우리도 두 명 먼저 잘려도 이긴다, 교전으로. 근데 이 속도에 빨리 간다는 거, PRX는. 타이밍. 와! 와! 아니! 좀 놔줘. 아, 이게 원래 자리죠. 원래 페이퍼넥스의 A는 이거예요. 자, 그래도. 네, 이거 때워서 맞기. 네. 교전으로. 오, 아래 봤어요. 지출! 아, 아래 봤어요. 이게 안전의 이 교전을 페이퍼넥스가 정말 수십 라운드를 했습니다. 이 장전으로만. 너무 많이. 자, 미드 쪽으로 칸칵. 아, 근데 이 와중에 칸칵이. 아! 집중력이. 아니 썸틱 오늘 진짜 퍼블 뭐예요? 있었습니다. 야, 장벽 뭐야 근데? 인간미, 인간미. 반말한 거 아니에요? 한 대는 안 좋아. 네. 자. 자, 칸칵 기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너무 미스. 자, 설하고 이거. 야, 이거 장벽 때문에 지내요. 장벽 때문에. 어? 어? 뒤에서 다바이가. 어디가요? 근데 찡이 오늘 되게 어지러운데요? 근데 이거 설하면 보알되고. 보알되니까요. 자, 이러면. 오! 반응 속도! 와! 자, 이러면은. 자, 어디서 오나요? 자, 1대2 앞쪽입니다. 문제는 다바이 위치를 모르잖아요. 1대2. 아, 근데 다바이라 또 보긴 봐야 되는데. 아,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아! 제추가 마비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이렇게 꽝 부딪쳐도 안 밀립니다. PRX는. 자, 이거 부활, 부활, 부활. 부활하고 가야죠, 부활하고 가야죠. 아니, 마인드 프레임은 그냥. 너무 좋은데요? 야! 아, 이거 먼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지만 수박이야. 진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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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포테이컨! 역시 살림꾼! 이게 PRX예요. 진짜 완벽하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페이퍼렉스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를? 진짜 무슨 개구리 점프로 들어와서 이기질 않나. 아, 포스테이크리. 오늘 고점이에요. 마무리. 저런 게 약간 예상. 왜냐면 지금 VR을 이렇게 더블로 보셨어요. 일부러 싸우면 돼요. 일부러. 없어요. 없다. 근데 어째! 어, 둘러져요? 근데 이거를 은신처 플레이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와, 이성아. 2대지가 잘 찍고 들어갔는데. 자, 그럼 썸띵 진짜 고점이네요. 4대3입니다. 자, 설치해 주... 오! 오세이크님! 아, 잠깐만. 왜 이 스포기가? 설마. 갇히는데요? 썸띵이. 썸띵이! 오, 코세이크! 이거 씻어놓으면 하고 본인이 잡았어요. 이제 이해요. 이제 이해요. 따바이옵니다. 병장님 구출. 따바이옵니다. 자, 다바이옵니다. 자, 다바이옵니다. 이러면! 이런거! 자, 이번엔! 자! 페이퍼렉스! 역시 페이퍼렉스! 자, 썸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터! 와, 진짜. 썸띵은 빼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이러다. 근데 저는 이제 팀은 졌어도 1대1 대립고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얻어맞았던 적이 캥캥이 있나 싶은 정도로 아... 찍을 위해서! 자, 어어? 잠깐만요. 찍이하기도 지금 끝나요? 지금 할 거 없겠는데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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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할래! 네, 다음에 하래요. 네, 이런 거를 알렉스가 이런 것들이 알렉스를 화나게 하는 건데 네, 이러면 뭐 다행이죠. 마인드프리크와 포세이크림 매번 설거지하고 아, 그렇게 표현 안 하나요? 네, 아 그래요. 바이블레이션 잘 털었어요. 아, 좋은 털림. 아, 반성! 또, 또, 또! 이거는 완패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지 마라. 아니, 잘하는 건 알았겠지만 EDG도 이 정도로 본인들이 돌릴 거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아, 2타임에도 믿어, 2타임에도 믿어. 끝났어! 잘려버립니다. 완벽한 페이퍼렉스의 승리! 아이스 박스를 가져가자. 100%였습니다. 근데 이게 설치 전에 이렇게 빨리 메꾸면 또 이게 다른 게 썰딩이 이미 와서 설치가 안 된 게 큰데요, 지금 진짜. 진탕, 진탕! 자, 슬라이딩. 자, 슬라이딩 들어왔어요? 자, 그래도 칸칸 하지 마. 포세이크! 와, 오씨가 몇 개예요? 야, 처음 봐요. 오씨가 이게 처음 봐서. 우와, 난전입순! 아니, 이거 칸칸이 슬라이딩을 잘 피한 건데 치추만 살았어요. 치추만 도망갔는데 아니, 이게 지금 꽝은 부딪혔는데 어떻게... 또 불러요, 또 불러요. 트리플! 와, 마무리! 진짜 경이롭습니다. 포세이크! 마실. 이러면 만약에 B 들어올 때... 그러니까, 머리 봤어요! 아, 이러면은... 오, 치추! 치추! 그냥 목줄 풀어야 돼요. 안전하게 하면 안 돼요. 그냥 붙여야 됩니다. 얌전한 건 마인드프릭뿐입니다. 자, 흘려요, 흘려요. 너무 잘 흘렸어요. 어서 오세요!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이미 사고 났어요, 이미 사고 났어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집착하게! 잠깐만, 잠깐만! 자, 몇 명일까요? 아! 아! 초탄이 흔들려가지고 초탄이 흔들렸어요. 이게 불독이 아니었으면은... 그러니까요. 스파이크 플랜티드. 자, 그래도 아직 변수. 기절보 위치. 이미 근데 이 디즈는 기분이 나쁩니다. 아, 이거 또 기절보 때문에 어그로 끌려요. 오, 탕탕. 자, 탕탕 무빙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자, 만약에 그 불독이 3명 갔으면 어쩔 뻔 했어요. 그러니까요. 와! 잡았어요! 총기 업그레이드 성공! 총 내꺼. 자, 근데 이 한 턴 막았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치추가 A 영역 확장 못하면 난리 납니다, 이거. 오! 자, 일단 마인드 프리그 칵 등을 잡았고 잠깐만요. 치추, 치추, 치추. 아, 이거 안 됐어요, 이거 이르지. 야, 근데 치추가 너무 잘 숨어있었는데요? 찍히기 전에 빠르게 찡. 자, 치추. 오! 이번엔 찡이에요? 2대2. 그렇죠, 이게 찡이긴 하죠. 아직 솔직히. 자, 근데 지금 치추의 위치, 치추의 위치! 자, 이제 세 번. 6발. 오! 2대2. 2대2. 이러면, 이런 게 매력적이에요. 사이퍼가 없는데도 미드 상단부랑 그냥 시장을 비워버린다는 거. 오! 안 줘요, 안 줘야지. 시작이 안 줘요. 고고고고고. 자, 무력과 명령. 이거 뺀 줄 알겠는데, 이 정도면? 야, 근데 마인드 프리그 이걸. 아, 오케이. 교전 안 밀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노바니가 빠르게 마인드 픽을 정리해줬습니다. 자, 최초까지. 아니, 썸띵은. 오늘 뭐, 브레이크가 없네요, 그냥. 약간 뭐, 개코인데 제스처럼 들어가는데요? 안 밀려요. 자, 이러면, 결제 서류 나오겠네요. 아니, 썸띵. 혼자 메꿔요? 잠깐만요. 아니,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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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숨었어, 잘 숨었어요. 자, 기다려. 야, 이러면, 이러면. 빼고 봤어요, 빼고 봤어요, 빼고 봤어요, 빼고 봤어요. 어, 이거 상호나겠는데, 이러나. 자, 데미 장식, 데미 장식. 데미 장식. 자, 그렇게 사이먼까지 성리가 됩니다. 자, 오? 근데 저런 플레이 때문에 제가 볼 땐 PRX가 예측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4대3 어느새 다시 한 번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인드 프리그 울려버렸어요. 맞들렸어요, 맞들렸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디테일을 준비해온 게, 네. 없던 것들을 쓴다는 거, 이거 EDG 모를 거라서, 나가다 죽겠는데, 이러나? 어, 봤어요. 오! 오! 스모키! 역시 고트인가요, 스모키가? 와, 고트 행동 해줬습니다. 그 정도면 진짜 관절 나갔죠, 적극 떨어지면. 아, 괜찮아요. 바로 깁스! 아, 바로 통깁스 해줍니다. 네, 이거 진짜. 거의 그... 관절 나간 건 통깁스 해야죠, 바로 그냥. 네, 잠깐만요, 잠깐만. 자, 들어왔어요. 어, 칸칸 외워! 아, 와! 아, 이러면 찡이 또 너무 유리한 자리. 또 트레이드! 그래도 트레이드 좋아요. 야, 트레이드 좋아요. 자, 이 정도면. 잡아두 잡아도 끝이 없어요. 엥글도 지우고. 옆방 하나도. 이러면 바니치 붙어라. 엥글 지우고. 마인드 프링을 믿고 붙어라. 나를 믿어라. 자, 카메라 바로 끼했습니다. 자, 이거 돼... 어, 바니치 안 됐어요. 자, 어, 잠깐만요. 야, 다바... 야, 다바이가! 이야! 다바이가 이걸 했어요! 여기! 적진의 한가운데! 다바이 등장! 자, 이거 드론 빠지겠네요. 드론 빠지. 네, 드론 빠지고. 마인드 프링이 연기랄 건데, 궁포는 마인드 프링이 안 먹... 마인드 프링이 안 먹은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끝까지 의심했어요, EDG가 이거는. 아, 이러면 또 B인 줄 알아. 또 B인 줄 알아, 이러면. 와... 이제 알았어요. 하지만 다바이...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오! 오, 가바이! 보존? 아니, 뭐... 자, 사람 버티고. 일단 준하구술. 또 버티고. 뭐냐면 앵글 하나! 도와줘, 얘들아! 왔어요. 날 지켜줘, 얘들아! 자, 스모기! 치솟으러면 사이버까지! 스킬이 없어요. 네. 아, 이게 지금 연막 하나는 돌긴 하는데... 아, 이러면! 자, 연막 두 개 모두 사용해줬고요. 오! 안 맞지 않아요. 자, 결국에는 썸띵이 들었어요. 화살 맞습니다. 아, 진짜! 아, 내놔! 원조 맛집 뭔지 보여준다! 오, 그러면 칸칸기! 여기도요, 여기도요. 여기도 원조 맛집 있죠. 균열 맞지면 가야죠, 가야죠, 가야죠! 균열 맞지 않았습니다. 이거 피해 망상 번지고 잡으라고. 오, 근데 설마 마이템프리. 피했어요, 피했어요? 오, 이제! 모세크 네 위치해! 이야! 와, 이거 위험했는데 잘했네요! 오, 칸칸!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지금 완전히 전투적이에요. 오, 어? 근데? 자, 스모기! 아, 잠깐만요! 만드프리! 오, 근데 스모기가 이걸 놓치면은... 아니, 지금 깨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함정? 됐죠? 아니, 근데 왜? 아, 그 소리에 홀렸던 거 같아요. 아, 칸칸! 아, 칸칸! 칸칸이 수습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봐야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이트를 안전하게 믿는 게 일수가 돼야돼요. 근데 카카 눈이 없었는데 썬띵이를 잡았고요. 최초 트리게요. 아 이러면.. 어 방사? 유일한 지금 총기 하나.. 잠깐만요. 요동봇 만들었는데요? 오 요동봇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요. 열려요. 아 이러면! 자 이러면 어딜 가나요? 페리포렉스! 아 역시 밀리는 듯해서 페리포렉스 제대로 끊어줍니다. 아. 근데 저 찡의 위치, 답아의 위치가.. 답아의 위치를 봐야 돼요. 자 다지 나왔어 근데 벌써. 오! 그런데 2대 대! 알 수 있나요? 자 아 이거 숱자 밀리는데요? 뒤를 봤어요. 아 잠깐만요. 이게 왜 돼요? 이게 왜 돼요? 이게 왜 돼요? 잠깐만 잠깐만! 어 설마! 오! 슬보기. 아! 닥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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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오우! 사이먼! 미디지의 사이먼! 아니, 비울 순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요. 그리고 미드도 불안해가지고 근데 비에 항상 초대방! 다섯 명 다 맞았어! 야, 이게 뭐예요? 그런데, 어, 일단 노바디! 아, 2명씩! 반탄! 4명! 다섯 명! 아, 스모기! 아, 스모기! 자, 이러면 이거 곳곳으로 옵니다. 아, 요렇게! 오케! 오, 노바디! 오, 노바디! 노바디! 세이브라운드 지면은 이거 어려워요, 이미. 와, 장벽으로 이거를... 비켜. 매워 납니다. 오히려 지금 갇히는 그림이... 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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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온! 여기 들어와요! 와우, 2대 3! 타고났어요. 자, 이제 다 같이 도망갈 준비하죠. 자, 둘. 하나 손에부터... 어, 이거 설치가 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자, 파편산. 오, 2대 3! 아니, 교전 뭐예요, 지금? 저, 갑자기 썸팅 혼자 남았습니다. 몇 첨 안에. 어, 이거, 이거? 너무 외로운 싸움. 와, 잘 쏘긴 하는데... 자, 애초에 이거 해치자를 방해할 수 있는 각은 아닙니다. 자, 1킬만 도와면! 요정보시! 와, 이거 진짜... 빠르게, 급하게... 와, 이 와중에 썸팅이 너무 잘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아까와 똑같은 전략이긴 한데... 오, 근데 오딧때문에 오딧때문에... 오, 오딧때문에... 오, 오딧때문에... 오, 오딧때문에... 오, 오딧때문에... 오, 오딧때문에... 아니, 저 자리 벽 뚫렸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설치된 게 신기합니다. 설치된 게 신기합니다. 설치된... 어, 마인드프리기 싸이버네요. 자... 자, 대기 중. 아, 결국 침출을... 아, 결국 침착했네요. 아니, 합정 깨진 걸... 지금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지금! 어어?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오, 잡... 시간, 시간, 시간! 아,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시간 안 돼요. 아, 시간이 안 되겠군요. 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러면 시간이 안 되는데 자금도 애매해요. 네, 이거는... 다 털었잖아요. 이겼지만 많이 불안하죠. 네. 지금 약간 본인들만의 뭔가 난전 속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싸움 절대 안 진다는... 그 집중력 때문에 뒤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그도 그럴 만한 게 앞에서 총겨놓고 벽 하나 두고 난사하고 있는데 그걸 뭐 뒤를... 근데 차라리 뒤를 그냥 뚫렸든 말이죠. 앞을 밀자, 집중하자. 근데 알렉스도 알죠? 이렇게 이겼으면 안 됐다.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또 가야죠. 한 번도 안 갔던... 상단부 한번 찔러보나요, 보바라인? 자, 성과 일단 노바디... 오빠야! 발자국으로! 마인드프릭 뭐죠? 잠깐만요, 발자국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타이밍! 맞나요, 맞나요, 맞나요? 타이밍! 봤어요, 봤어요? 야, 봤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브레이핑이 늦어요! 설마 내가 본 게 진짠가 싶었는데... 와, 갑자기 분위기가 또 묘해집니다. 아니, 위험했을수록 더 공격적으로 가네요. 맞습니다. 와, 일단 캉캉이 미드 쪽에서 끊어냈고요, 썸띵을. 자, 설치는 B 사이트에 됐습니다. 이 두 선수는 살아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수목이! 아니, 에임! 고트, 고트! 아니, 붙을 수 있어요, 이거 몰라요? 와요, 캉캉 와요, 캉캉!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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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비상! 비상! 매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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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 포인트! 매치 직전! 매치 직전! 매치 포인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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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마인드 프레임!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역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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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 설마! 살인감주의 말야! 자, 사이먼, 사이먼! 빠졌어, 빠졌어! 자, 무력화명령 준비! 무력화명령 준비! 그리고, 잠깐만, 지금! 왜, 왜, 왜! 근데, 만화! 그래도, 그래도 봤어요! 자,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자, 마프가 한 것 때문에 균열! 자, 이거 페르기 유리해요! 페르기 유리해요! 페르기 유리합니다! 피해망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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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거 줘요? 이러면, 이런 치투! 각 벌려야죠, 각 벌려줘! 다바이! 자, 살려라! 장벽구슬! 자, 다바이가 또 사이먼을 잡았습니다! 자, 이러면, 엘보에 갇힌 그림입니다, 결국에는! 자, 이건 치투가 이루야 되요! 치투가 이루야 되요! 아, 노바디! 치투! 어, 잠깐만! 자, 그리고, 그리고! 아, 쏘기까지! 자, 다바이 혼자! 자, 2대1! 아, 이게 왜! 아, 근데 이거 일켰어요! 근데, 여기까지 몰아넣고 근데... 어, 걸려요! 가겠는데요? 치투가 일단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노바디 사냥꾼의 문도 쓰려고 나갔어요, 지금! 자, 보내볼지까지 맞았습니다! 사냥꾼의 문도 쓰려고 나갔어요! 자, 앵글! 이거 총 못 먹어요, 그냥 해야 돼요, 포스트잉클! 자, 캉캉을 밀어내! 아, 이러면! 자, 보입니다, 보입니다! 오! 오! 자, 자! 아, 칸칸! 칸칸! 2대1 진심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맵! 선스트릿을 가져가는 3대1 진심입니다! 야... 잠깐만요. 이거 5대5로 붙어요, 5대5로 붙어요? 자, 이 사이트에서? 타이밍! 옆에 옆에! 아 근데 찡이! 아니 찡이! 이거 못 잡았어요? 아, 2킬! 아... 아, 오프 5대5 여전까지 들어갔고요, 가바인! 이야, 이해되지? 아, 근데 이거는... 게다가 되게 임파이트형이어서... 클로브도 충분히 위협될 수 있어요, 이런 조합은. 자칭! 아, 치츄가 머스팅을 잡았고요. 이미 사고 났어요, 이거. 네. 교전이 안 돼요, 지금. 어어? 어, 스모키도 썸틱을 잡습니다. 분위기 점점 이상해집니다. 아, 이게 되던 것까지 안 되고, 오히려 약속해서 나간 건데, 오히려 EDG 반응이 조금 더 좋아요, 지금. 자, 그래도 봤어요. 자, 나무 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그래도 다바이라면. 다바이라면. 아, 무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잘 흔들어졌네요, EDG! 얘 지금 빨라요. 얘 지금 빨라요. 얘 지금 빨라요. 네. 피망상, 대박! 피망상! 와, 카칭! 뒤를 돌았습니다, 맞지? 아, 중복된 것 같아요, 중복된 것 같아요! 역시 난전 안 밀려 EDG. 와... 미쳤는데요. 자, 4대2. 자, 다바이. 자, 싸인. 아, 더 큰 사고를 방지. 이게 다른 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행인 건 다바이가 오딘이다? 추적자가 있다? 이 정도인 건데. 자, 그럼 일단 티가 좋습니다. 아, 근데 추적자가 밀려요? 네. 와, 추적잠 있고 그냥 힘으로 밀어요! 자, 샷으로? 자, 치행. 아, 칸칸만 남았습니다. 진짜 에임으로. 에임으로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거 5대3이었거든요? 네, EDG는 계속 올 거예요. 네. 결국에는 너네 귀체 깨라. 안 깨면 찍힌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귀체도 못 깨고, 진탕 맞고, 이렇게 1대1 교환되고 데미 장치 날라갔다. 이러면 EDG가 기다리면 돼요, 그냥. 지진 땀탕? 근데 일부러... 오, 사이버! 아, 연막 첫이에요, 이거. 와, 계속... 연막 옆에 그냥 월 긁은 거에 갔어요. 다바이가 계속 연막 첫에서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썸띵하지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뒤를 밀어야 돼요. 뒤를 밀어야 됩니다, 그냥. 자, 에이 사이트로 그대로 밀고 들어옵니다. 자, 아직까지... 아! 우와! 자, 포세이클 하나. 아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1대2. 한 명이 위치를 몰랐어요. 와, 썸띵! 아, 이게 또 발소리를 빼주면서 교환을 하네요. 자, 조금씩 각을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버디! 노버디! 근데 돌았을 거라고. 근데 위치를 모르죠? 오, 자, 체크! 에이다리, 에이다리, 에이다리! 오, 봤어요! 봤어요! 포세이클! 와, 근데 이거 운이 좋았어요. 네. 진짜 이거 아찔에 떠나면 되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브릿지와 네온이라 뭘 먹기가 진짜 힘드네요. 자, 추척기? 네. 이거 해야 돼요, 그냥. 오, 칸칸! 아니, 레전드 직샷! 와, 자, 포세이클은 일단 옆방 속으로 숨었습니다. 하지만 찡까지 폭포해서 나오면서 칸칸을 잡아줬고요. 아니, 찡! 침착한데요? 아, 지금 찡이 진짜... 어, 근데 갈 뻔했어, 그런 거에. 자, 스모기가... 결국 잡아냈습니다, 포세이큰. 아, 근데 이게 뭔가 운영이 아니라 한 점 돌파를 그냥 5대3, 5대1을 작정하고 그냥 뛰는 거에. 네네. 페이퍼넥스가 이게 지금, 근데 결국 옵션이 이렇게 없으면은, 이 조합을 했으면 안 돼요. 네. 자, B사이트에서 A링크? 근데 이거, A링크에 몇 명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 쏙쎄! 야, 저걸... 저걸 하네요? 페이퍼넥스! 이제, PRX가 소통이 조금 약간 부재가 있는 거 같아요. 속도감이, 암학이랑 달라요, 이게. 자, 그래도 인도넴비 잘 던졌고, 네. 반대쪽이 지워져서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힘듭니다. 아, 1대3이에요.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지금 하나 이뤘거든요.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그나마 이거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바이도, 스모기 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돼요, 스모기는. 자, 네 명이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된 상황. 자, 사이버는 3강까지. 자, 그리고 연방 들어옵니다. 자, 3대1. 자, 교전 가기 나쁘잖아요, 나쁘잖아요. 와! 아, 교전을 하네요, 하네요. 자, 노바디와 스모기 오늘 무서웠습니다. 3대2입니다. 2대1. 2대1. 이게 지금 유인한 성강인 저코덹아. 먼저 ذ debug. 그렇니까 내가 잡힌 경기를 그냥 에임으로 같이 양강으로 나가서 이겼어요. 자, 결국 8대3. 썸띵이라면, 썸띵이라면. 댓icks actual식. 썸띵이라면. 어! 오, 카크다! 졌어요?! 큰, 큰 예술인데요 무븉. 자, 이러면 비 열려요? 아니, 피해 막상 빠졌어요? 아, 저렇게 빠르게 빠졌습니다. 이러면 테포 넘어갑니다. 우리 턴이다 2대3. 자, 다바이가 대기 하면 재밌는 답니다. 정말 전반 9점일치? 자 그리고 아우드 망기 프레기 아니 근데 다바이의 인도한 힘이 타이밍이 좋긴 했는데 문제는? 다바이도 이제는 이 한 발이 마지막 한 발이에요 이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노바 대지마 쨍! 자 1대3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각들이 있습니다 아 포박입니다 자 추적비까지 들어오고요 야 근데 9대3은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자 스모기! 결국 9대3으로 전반전! 아 근데 위아래 더블 야 근데 이거 컨테이크라서 보긴 봐야 돼요 위아래 더블이라 이게 근데 숫자가 계속 5명인데 이게 2명을 못 잡나요? 자 3명 남았습니다 아 노바디! 노바디가 오늘? 노바디! 피스톨 라운드! 아 결국 1대1자가 피스톨 라운드까지 가져가면서 10대3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조합이 나올 수 있는 바인드 같은 맵을 쓰잖아요 자 최초! 와 스모기! 와 스모기! 스모기 터집니다 지금 다 터져요 클럽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여기 마주! 와 스모기! 이디즈! 플레이오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트레이스 e스포츠 옆에 이디즈가 가나요? 이게 기세입니다 진짜로 야 이게 기세예요 진짜?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이기고 나서는 아예 그냥 1세트 페이퍼넥스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 대갚아줬어요 예 이디즈가 그렇게 때리고 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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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볼 때는 하호동은 선수보다 코치가 행복해요 리액션이 더 커요 자 다바이 그래도 칸칸 일단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디즈도 한번 나가본 거 같아요 수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더라도 총을 좀 떨고자 네 페이퍼넥스구요 자 아예 뒤를 파고 있었던 이디즈 포세이크는 또 한 번 잡아 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게 이 기세에 에이스가 그랬듯 포세이크도 살아줘야죠 오우anship! 이럴 때 살아나야죠 B fozin gas, C로 돌려요 근데 이 선팅은 좋은데요 지금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팅이에요 와 백업 진짜 곰 inten 와... 포박 스모기 포박 스모기! 이디지! 와 이디지! 자 플레이오프로 가나요 이디지? 와 이거는 매치입니다 매치 가네요 아 12점 매치 라운드에 이디지가 먼저 갑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알렉스를 리스펙트하는 마음으로 이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말고는 없어요 피해 막상까지 들어왔어요 마지막 7기 일단 세이브를 잡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치추가 있냅니다 여기를 못 밀어요 여기를 못 밀어요 아 끝났어 어 잠깐만 그만 마인드 스픽 2대2 자 스모기도 아직 죽지 않아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번째 맵에서 자신감을 얻고 심지어 또 1, 2라운드를 이기니까 이디지는 더 걸리는 거죠 에임이 완벽하게 와 문제는 여기 오 그래도 4바이 좋습니다 위치 근데 이거 시간이 또 없어서 진짜 불가능하지가 않아요 자 고2모드 고2모드 자 진짜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스모기 가능해요 자 볼리와 풍팩 야 1브로 1브로 기다렸어요 1브로 기다렸어요 와 결국 플레이오프 아 발로라트 챔피언서 2고 1상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티켓은 실리그 1세대 이디지에게 주어집니다 야 중국이 플레이오프에 두 팀이 안착을 하고 퍼시핑이 단 한 팀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 괜찮아요 2020 스포츠는 너로 다이어트에 count 네 내일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시각은